너 왜 도망가 뭔가 잘못했지 너 아니라면 미안 가자 말만 잘 들으면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왜 내가 강도야? 너 시작하자마자 강도가 돼버림 경비원한테 가래요 녀석들 돈 내놔 안심하세요 강도입니다 가셈 가셈 녀석들 폭발을 선택하고 아 아 오케이 일단 성공했습니다 이게 맞나? 쇼미 더 머니 쇼미 더 머니 이번에 12일 시즌이 시작했죠 누가 봐도 여기야 딱 봐도 현금을 챙기세요 뭐야 야 담아 담아 한 땅 챙기자고 어어 살려줘 겟 알촌을 누르고 가버려 네 현재 1킬 영데스 경찰을 죽였어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난 강도인데 두부로 으흐흐흐흐흑 어어 기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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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죽어줘야 겠다. 미안하다. 그냥 님들 죽어줘야 겠슴. 봐버려? 어어? 에라 모르겠다. 야 뛰어 뛰어. 도망가. 아 이거구나. F를 눌렀어 탑승. 저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악당이 된거 같은데요? 그거 어떡함?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어? 네? 야 진짜 쿨하네. 그냥 한 명 좋은거는 마린 한 마리 좋은 것처럼. 어 네 잘 봤습니다. 오케이. 랭인가? 어어? 아하 좋았습니다. 나잉승. 다들 괜찮냐니 한 명이 죽었잖아. 아하. 계획대로 해. 어어? 가버려? 어? 얼읍쇼? 야 그래. 나는 갈게. 그냥 쏘고 가면 안되나? 도망가자. 에임을 왜 친구에게. 살짝 그거죠. 돌아올 길을 그냥 없애놓는거죠. 미련없이. 어차피 죽었잖아. 동료가 아니라 치츠라고. 에재라 모르겠다. 난 신호 그런거 몰라. 신호 같은거 모른다. 어? 아. 이거 되팔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좀 폐차 된거 같은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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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르겠다. 뭐야 뭐야. 어? 아 미안합니다. 아 나 괴물인줄 알고. 사람이었네. 미안합니다. 따라가 따라가. 에라 모르겠다. 비켜. 비켜. 뭐야 도타기 아니야? 어어? 야 근데 이거. 이미. 이미 좀. 아. 어어? 어어? 에라 모르겠어. 미안해요. 어어? 아니 경찰이 역죄임을 하면 어떡해. 경찰아. 그러면 안되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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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케이. 좋았습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경찰이 없을거같은. 진짜로. 어어? 우리 갈길 가자 서로. 쿨하게. 이 사람들이. 부딪쳐도. 좀 쿨하네. 보험을 안부르고 그냥 가네. 어어? 어어? 야 됐다. 나이스응. 성공했습니다. 어어? 아악.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이 정도야. 오케이. 미안하다. 어어? 왜 거기 서있냐. 너 왜 도망가. 뭔가 잘못했지 너. 아니라면 미안. 핸드폰이 뭐였더라. 위키였나. 엉터 넷. 어? 증거원고래서. 잠깐잠깐잠깐. 흠. 이거 저점 아니냐. 흐허헣헣헣. 이거 완벽한 저점인거 같은데. 풀메수에 오케이 풀메수 완료 어? 잠시봐 어어어? 아니 뭐야 형이 나갔잖아 어어? 어? 아니 사람치고 도망가네 저친구 없다 어어 내가 택시 기사를 해볼까? 손님아 이거 타라 헤어줄게 이마 타샘 어? 잠깐만 이거 좋아보인다 어어어? 흠 택시 운행 한번 해볼까요 그냥? 택시 운전사 한번 찍자 아 아주 빠르게 모십니다 이마 타샘 왜 안탐 어? 뭐죠? 2를 눌러볼까 해요 어? 뭐야 자 2를 누르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몬한테 먼저 가라 알겠습니다 어어 어어? 버려 어차피 내 차 아니야 바로 버려버리기 돈 좀 있니? 에라이 어어? 별생김 별생김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돈도 안나옴 이거 어둑함? 이 사람 굉장히 폭력적이네요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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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한테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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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빨라 자 이게 오히려 차도로 다니면 차를 찰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오히려 인도 인도로 달리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나한테는? 이게 더 안전해 빠르고 오 어어? 야 근데 별이 붙었다 어둑함? 별이 붙어버림 어 미안합니다 저 도망을 좀 가야되요 뭐야 별 두개 됐어 아 어떻게 된거야 우리 그 좀 도망을 가야될 것 같은데 방쳐 어 야 됐다 가자 경찰 바로 떠돌렸습니다 뭐야 에라이 가자 어 귀여운 고양이가? 귀여운 고양이를 쓰다듬는건 뭐 없나요? 그런건 없나 기능이? R키를 눌러보죠 R키는 펀친데? 이거는 펀친데요? 에인가? 어 누가 봐도 여기다 오케이 어? 어어 뒤에 누구있음 힘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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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었나? 에라이 에? 야 이거 진짜 그냥 서부 서부 시대인데요? 누가 봐도? 21세기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어?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탔다 에라이 가버려? 어? 일단 타자 모르겠다 야 도망가 오케이 해변가를 달리면 전혀 모르겠죠? 오 여기 좀 낭만있네 놀이기구 한번 탈까? 야 오케이 여기 누가 봐도 모른다 여기는 진짜 전혀 모르지 않을까? 아 좋았습니다 나잇 승 네 야 이 맛이지 오토바이 운전은 이 맛이지 마구마구 피하면서 다니기 어 미안합니다 어 어 휴 힐러 가서 이 앞에서 우회전 어? 힐러 슥 가지고 인도로 다녀 안전하게 위험하게 차드로 다니지 말고 안전하게 인도로 다니자 네 아 역시 인도가 안전하네 어? 어 히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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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수없다 돈을 좀 벌어야돼 미안합니다 돈이 없나요 근데? 돈이 왜 안나옴? 아니 님들 돈이 안나와요 어? 경찰 떴는데? 내려봐 자 차가 좀 필요하다 미안하다 어 돈이 생겼음 이 친구는 돈이 좀 있네 어 사라졌다 나잇은 착실하게 어? 누가봐도 부자다 아니 뭐야 아니 반응속도 뭐야 이거 반응속도가 상당하네 돈 좀 있니? 돈 좀 있니? 어? 야 돈 얻었다 나잇은 도망가자 14달러 얻었습니다 오 빠른거 봐 어어 에라이 모르겠다 네 피해주고 미안합니다 도망가 경찰이 와요 해변을 달리는게 낫지 않을까? 그나마 어어? 비켰음 어어? 어어? 야 큰일났다 안에 숨으면 될줄 알았는데 전혀 안됨 살려줘 에라 모르겠다 가버려 어? 아 나 버스를 몰고 싶은데? 버스 어떻게 못 몰아? 내려 지금부터 내가 버스기사다 아 죄송합니다만 오늘 버스 운행은 종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내려주세요 어? 됐다 바로 위로 들어 후! 어 미안합니다 에이 버스 정류장인가? 에이 버스 정류장인가? 아님 말고 키노 좀 보고 다니자 빨간불이 없구나 미안하다 미안 여기인가? 처치하라는데요? 어? 뭐야 처치하라매 목을 따야돼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식으로 네 원사야 미안하다 그.. 가져야겠다 가버려 자 안심하세요 도둑입니다 어? 아 아 확인 자 이걸 부딪히면 안되겠죠? 멀쩡히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 뭐야 뒤에 뒤에 사람이 있는데요? 몰라 몰라 일단 일단 가자 일단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면 안되겠다 네 다가앉아든다 막을 37 엘 까라운드를 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아 흫 어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